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천 의림지의 겨울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이곳 의림지는 김제희의 겨울지에 밀양의 수산재와 함께 삼한시대의 3대 수리시설 중 한 곳입니다. 주변의 멋진 경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의림지에는 이렇게 멋진 경자들이 몇 곳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이 뛰어난 노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주의 경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위원에서의 경관은 대한민국을 담아보았습니다. 낮은 이곳에서의 경관은 대한민국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경관은 대한민국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선미에서의 경관은 대한민국을 담아보았습니다. 웨딩구 수문의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보이는 곳이 하절기에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가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장의 데크길로 산책하기 좋은 길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수문 위로 미니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천의림지의 겨울모습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